국방부가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국방부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장병 진로도움 교육과 선고충 전문상담관 확대 등 3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 혁신의 3대 전략입니다. 국방부는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36개의 실행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장병 진로도움 교육과 취역상담 확대를 위해 올해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선고충 전문상담관을 현재 23명에서 44명으로 늘리기 위해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또 국방부의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지난해 기준 11.5%에서 오는 2022년 2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취업과 여성의 사회 진출 여건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여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 중 새로운 것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 즉 체육문화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간다는 겁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낡은 관행을 혁신하는 과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성폭력 근절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청년 옴보지맨 제도를 도입하고, 직위와 권한을 악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행동강령도 개정합니다. 2021년까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앞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